1번 문제. 해령이 보이고요. P1부터 P5까지 점이 찍혀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느 판에 해주면 시추지점 P1, P5의 위치를 표는 각 지점에서 퇴적물의 두께와 가장 오래된 퇴적물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퇴적물이 밑에서부터 쭉 쌓이잖아요. 그치. 퇴적층이 있을 때 가장 바닥에 위치한 퇴적물이 퇴적물 중에선 제일 오래된 나이의 퇴적물이 됩니다.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렇게 두께와 나이가 나와있고 퇴적물의 두께는 P2보다 P4에서 두껍다. P2, P4. 숫자가 보이죠? 네. 이런 보기가 나오면 살짝 당황할 수 있어요. 뭐야 이거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가? 왜냐? 너무 좀 질문이 좀 너무 그냥 단순하잖아요. 그치. 하지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자. 94와 203. 숫자 대소 비교해라. 라는 질문이었고. 니은. P5 지점의 가장 오래된 퇴적물은 중생대 퇴적되었다. P5 지점의 퇴적물 중에 가장 나이 많은 애가 61.2 백만 년이거든. 그렇다면 6,120만 살 이라는 소리죠. 근데 중생대는 0.66억 년 전. 즉 6,600만 년 전에 끝나거든요. 맞나? 이 정도에 해당하는 연령이라면 중생대가 아니라 신생대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래. 그리고 디귿. P1. P5가 속한 판은 해령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P5로 갈수록 퇴적물도 꽤 많아지죠? 저쪽으로 갈수록. 게다가 해령이 여기 있네. 그러면 동쪽이 아니라 해령을 기준으로 대체로는 서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동서남북 방위 표지가 없네? 하지만 경도값 나와있잖아요. 위도경도. 서경값이 증가하는 방향이 서쪽인 거예요. 동경값이 증가하는 방향이면 동쪽이고. 됐습니까? 또는 서경값이 감소하는 방향도 동쪽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답 1번.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디귿보기. 그냥 어? 서쪽인데? 이렇게만 풀었지. 동서남북 이거 생각 안 해보셨죠? 대체로? 이게 참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그림 놓고 동서남북을 거꾸로 써놓고 이렇게 질문하기는 조금 너무 좀 이제 소위 구질구질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위도경도값이 나와있으니까 동서남북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되는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그림은 SI 구간에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화산섬은 상승하는 풀룸에 의해 생성된다. 지진파 속도 느린데. 여기가 온도가 높은데. 빠른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데. 그냥 뜨. 차. 라고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 진하게 표시된 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와. 뜨거운 풀룸 쫙 상승해서 뭔가 화산활동도 있었던 것 같네요. 지진파 속도는 기역 지진보다 니은 지점이 느리다. 니은 지점이 느리다라는 색깔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맞는 거고. 니은 지점에는 차가운 풀룸이 아니라 여긴 뜨거운 풀룸이 상승해서 올라오는 지점으로 보입니다. 디귿. 화산섬을 생성시킨 풀룸은 내핵과 외핵의 경계부가 아니라 맨틀과 외핵의 경계부에서 생성됩니다. 외우는 거예요. 이건. 자. 정답 1번. 기역 넘어가고요. 다음. 퇴적 환경과 퇴적 구조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가는 퇴적 환경의 일부. 나는 서로 다른 퇴적 구조. 기역. A는 기역보다 니은에서 잘 생성된다. 이건 점위층리입니다. 점위층리. 점위층리는 대륙대에서 잘 만들어지거든. 따라서 기역보다 니은에서 아니지. 기역에서도 잘 생성된다. 이게 맞는 것이고. 그리고 니은. B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 수 있다. 사측리니까 맞고. 디귿. 동그라미 니은은 퇴적 환경 중 육상환경. 삼각주면은 연안 퇴적 환경입니다. 육상환경이 아니라 연안 퇴적 환경. 됐죠? 사막. 호수. 이런 데가 육상환경. 대륙대. 이런 거는 해양환경. 좋아. 정답 2번. 그래. 이런 문제들은 수능에 안 나온다.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 수능시험지에 있는 20문제가 모두 다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 하도 있고. 난이도 중도 있고. 난이도 상도 있다고. 최근 트렌드는 이제 난이도 상위 해당하는 무당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해요. 아시겠습니까? 어. 근데 이런 류의 문제들도 이렇게 물어본다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도록 기본적인 학습은 다 돼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4번. 그림 가는 화성암 A와 B의 SI호토 함량과 결정 크기를 나는 깊이 했다는 지하 온도 분포 암석 용형 곡선 A와 B는 각각 현무암과 화강암 중 하나이다. SI호토 함량이 적어. 게다가 세립질이야. 여기 현무암이지. 얘는 반대야. 화강암이죠. 어. 됐나? 음. 생성 깊이는 A보다 B가 깊다. 조립질 화강암이 더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과정으로 생성되어 상승하는 마그마는 주변보다 밀도가 작아야지. 밀도가 크면 밑으로 가라앉아야 돼. 밀도가 작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디귿. A는 기역 과정에서 생성된 마그마가 구도진 암석. 이렇게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이 녹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화강암질 마그마 또는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표현될 수 있는 산성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 SI호토 함량이 높은 마그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A가 이런 과정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현무암질 마그마는 주로 멘틀물질이 용용되었을 때 형성됩니다. 좋아. 정답 1번 기역. 다음.